담합사회인 겁니다. 당고사회, 콜루전사회, 카르텔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모난 정의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가 다 그냥 침묵을 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전부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완장찬 꼰대사회인 겁니다. 다 막 침묵 꼰대인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죽은 듯이 사는 겁니다. 눈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모두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번에 jtbc의 이 방송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신 분들을 보게 되면 보시죠. 이런 사건에서 나이 어리고 경험이 적은 안세영이 노예한 배드민턴협회 인사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제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언론들이 조명하니까 여러분들 주춤주춤하겠지만 그간 드러난 내용들과 저규약 등으로 미뤄볼 때 안세영의 분노는 좀 더 구조적인 왜곡과 불합리에 대한 것 같은데 해폐 측은 의사를 파견해 줬다. 운동화에 대한 불만이 되는 단편적 문제에 대한 이기적 불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언론하고 굉장히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안세영 선수를 뭡니까 바보 천추로 몰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전부가 뭡니까 단합을 해 가지고 언론을 동원해가 뭡니까 공격을 해 가지고 상대방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운동화 우리가 줬다 비즈니스 뭐 했다 한의사 파견해 줬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또 대부분 그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뭡니까 안세영이 저게 출신지가 어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나는 이게 보면 그냥 후기 조선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죠. 안세영의 주장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사회의 관심과 협회적 주장의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세영은 혼자고 그쪽은 뭡니까 협회인데 그래서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안세영 혼자서 대응하다 보면 자치실수와의 본질을 벗어난 방향으로 대치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동원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러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사가 30명이나 되는데 치과의사 3명과 수산업자가 왜 이사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장이 동호회 출신이라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를 동호회 수준으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뭐 형님 아우해서 이러면 한 자리씩 줬겠죠. 저런 사람들의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제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침묵하고 있는 선배들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냥 보다가 떡 생기면 떡이나 먹지 내가 왜 나서냐 이야기죠. 한국 사회가 좀비 사회가 된 겁니다. 모든 첨예한 여러분들 한국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다들 침묵하는 겁니다. 입 꾹 담으 겁니다. 나는 절대 뭡니까 비용 치르지 않겠다. 그래서 선거가 넘어가고 의료 제도가 다 넘어가고 전부가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가 되니까 뭡니까 사회주의 실험을 완전히 완벽하게 여러분들 하겠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골로 가겠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나선 겁니다. 처음 말을 꺼내기는 힘들어도 안세형이 총대를 맸다면 같이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순응합니까 여러분들 선거도 다 순응했지 않습니까 민경욱이 나서라 싸워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다 뭡니까 그냥 다 도망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결판 난 겁니다. 안세형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게 해달라는 거겠지 대한체육협회장 인터뷰를 봤습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임원으로 있는 곳이 우리 선수들이 이만큼 성과를 낸 거 정말 박수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연 선수 안세형이 혼자 힘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말 안 했습니다. 후배가 저런 회패를 대상으로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세형이 회패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라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가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규정을 바꿀 수 있다면 선수들에게 불합리한 조항도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겠네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분노를 원동력 삼아 금메달을 따낸 안세형 선수를 응원합니다. 어른들아 왜 그러느냐 적당히 하고 그냥 품에 안고 넘어가라 이제 23살이 22살인데 또 이용대 선수 치부하려고 그러냐 어지간하고 넘어가라 기필코 죽이려고 하겠죠. 다음에 이런 선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떼를 보여가지고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른들아 좀 묶고 넘어가라 그런데 그 어른들이 쫌평이들이 많으니까 죽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별걸 다 끄집어내겠죠 해폐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세계 1등의 스폰스는 해폐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27세까지는 해폐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도대체 이런 노예 계약이 어디 있냐 해폐가 빨대를 꼽은 노예를 뽑는 것 같다 이런 데서 금메달이 나올 수 있다는 기적이다 기적 도대체 이런 해폐가 어디 있냐 이기심 가득한 꼰대들만 바글바글하다 꼰대들인 겁니다. 끝까지 해먹는 겁니다. 전공의들 저는 부려먹는 거하고 똑같이 소망이 절망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나도 50대 후반을 향해 가지만 기덕근 꼰대들의 저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가 얼마나 역겨운지 에라이 속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똥통 똥통 똥꾸덩인 겁니다. 자, 이 보시죠. 결국 위에서 권력으로 헤쳐먹은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 해폐 사람들을 절대로 안 자를 겁니다. 선수가 잘리죠. 이미 한국은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를 다 넘기고 가는 겁니다. 당대 다 해먹는 겁니다. 지금 세대들이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참 인간이란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죠. 전부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무너뜨리고 의료를 무너뜨리고 뭐 이런 건 약과입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구석구석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빼먹을까 뭐 딴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그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와 떠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세영 선수 해폐는 절대 안 변합니다. 이전 국가대표들 사례를 보더라도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마음 편하게 국가대표 은퇴하고 국제대는 아니라도 다른 나라 실업팀으로 뛰면서 돈이나 왕창 버시기 바랍니다. 중국 말레이 인도 영국 등 두 손 들며 환영할 겁니다. 세계 1위 독보적 존재이며 자국 베이 배드민턴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특히나 중국과 인도는 선수들 대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케어하면 힘들겠지만 국가대표는 이제 손 놓고 국내도 연고 두지 말고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분 이야기가 뭡니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분 맨은 그리고 좀 잘나간 사람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손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이런 스포츠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유독 업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테니스 업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뜰 때 잘라낸 게 배드민턴은 숱했고 해피 안 바뀝니다. 한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피겨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 안현수 선수였죠. 안 바뀝니다. 한 번 눈앞에 나면 그냥 손 보는 거죠. 앵불이를 잡아두고 최대한 뽑아먹자는 구상이네요. 국가대표가 포로소용수급입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젖어가지고 이게 문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빼먹고 사는 거다. 왜 조선 사람들이 숟가락 얹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숟가락 얹어서 먹고 사는 거를. 숟가락 얹는 것이 아주 버릇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서울 올림픽에서 건메달을 땄던 김재엽 선수가 유튜브 방송에다가 유도해피의 비리에 대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지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우리나라 체육계입니다. 체육계뿐만 아닌 겁니다. 해피란 것은 오로지 선수들 위한 존재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선수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들어줘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선수들 틀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 미국에서 체조 선수들을 메디칼 닥터가 여러분들 좀 함부로 대해 가지고 아마 수십 년 진영의 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사회도 문제가 있지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실력보다 지인과 인맥 꼰대가 우선인 아저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미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배드민턴 해피들은 mj세대를 아직도 몰라 큰 코 다쳐봐야지 큰 코 다치지 않을 겁니다. 언론들도 자기 편이 될 수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픈 거죠. 보면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 자유주의자와 공산주의의 갈랐음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정의 올바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아니 진보라고 할지라도 내 판단 기준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정의 자스티스 올바름이어야 됩니다. 내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회의 보통 기준입니다. 50이 넘어 굳어져가는 고집의 기준이나 변하는 세대별 상황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 진실의 바탕을 둔 정의가 필요합니다. 해폐가 1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가 자기 반성이었으면 무더운 더위도 시원한 가름바람이 되었을 겁니다. 절대 반성 안 하죠. 반성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더라도 박민수 차관이 절대 여러분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해폐가 사과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끝까지 우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안세형 선수를 제가 알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 비롯되느냐 오늘 이번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사물이라는 현상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사실과 정의 올바름이 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이면 사실이고 남편이면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겁니다. 우리 편이면 정의고 남편이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혼타간 겁니다. 박민수가 이야기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야기하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엉터리 이야기해도 그게 정의인 겁니다. 내가 완장 찼으니까 정의인 겁니다. 배드민턴 해폐가 열었는데 완장 찼으니까 그게 정의인 겁니다. 안세형이는 뭡니까 완장을 안 찼으니까 그게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조선이었던 겁니다.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바뀔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한국 사회라는 것은 정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절대 정의가 있는데 절대 정의가 어디 있노. 우리 편이면 정의고 우리 편이면 다 정의야. 그냥 내가 이런 완장 찼으면 다 정의인 거지. 내가 2천 명을 늘리라고 했으면 그게 정의지. 무슨 말이 많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뇌를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의가 없는 겁니다. 권력 잡으면 정의고 강자가 되면 정의고 완장 찼으면 정의고 우리 편이면 정의인 거지. 세상에 정의가 어딨냐 사실이 어딨냐 이야기죠. 다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장을 넘어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취약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